음 음 알짜백이 없다 음 음 미약탱 까보기 어? 자 지금 도웁니다 어어엽 에이 그런거랬지 레코르 레코르 꽝 어? 해골 마법학자 이거 놔둬봐야겠다 강렬 이제 그 딜러가 쓰기 괜찮을 것 같은데 파티풀요? 해골 마법자가 조금 낮긴 한데 스퀘츠대면 꼬마도 저거 노고데 심판 노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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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트마 신발 라트마는 근데 안하라니까 어? 어? 세트 근데 고등 잘 뜨네? 예 법사 지금 시작하니 좀 애매해 네 장비 좀 맞추고 하려고 이제 괴대 오를 때쯤 시즌 퇴섭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지금 하늘 신을 거라면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다 카시우스 노고데 당연히 뭔가 물피 물피가 공속도 가는거 에이런 그리스린 욕병 범피 그 피해 너무 낮아 열만들 퇴섭 공상 하이 빽 퀸 뱀 끝 뱀 그렇게 잘 안 Flip 사실 요거 제가 팔로 만들고 핵반이 있어가지고 장갑에 핵반이 없었거든 다음 시즌 늘리면 뭐 다음 시즌은 뭐 다들 예상하지만 패치가 이번 시즌까지 그렇게 뭐지? 대규모로 되지는 않을 거야 시야가 이제 거의 시즌일 거야 핵반 이름이 얼마야? 20.. 16이네? 왜 16밖에 안 돼? 핵반이 어? 이상하다 아 그게 없구나 론달이 없어서 그러네 론달 쓰지 않나? 론달 쓰자 나 육범은 너무 짜증 나던데 이러면 이제 최대 핵반 20이 맞춰지고 대규모로 사실 바방 잘 안써지니까 아 잘 안추구니까 아 잘 안추구니까 아 아